죽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못 만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진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신에 깔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는 매진 글따기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기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우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식판을 피해 말씀하며 그 다음 뭐야 코 피잉 감사합니다.